아까 개똥이가 물어보는 거야.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땠냐고. 그게 중요해요. 그게 궁금했다고. 생각할 저기가 없었다. 오빠가 나를 여자로 안 봐서. 그러니까 그럼 개인이 선생님은 어땠을까?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전혀 개똥 엄마 성격이 아니더라고. 놀랬어. 없는 성깔이라 이 줄 알았는데. 더 놀란 거지. 있는 성깔이라 놀랬어. 엄청 놀라신 것 같은데.